여기 자주 와요? 아니요, 친구랑 가끔 와요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얘가 자고만 일어나면 얼굴이 막 바뀌어 이름이 뭐예요? 김우진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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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우진이요 김우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로 일어났다, 여자로 일어났다, 할아버지로 일어났다, 할머니로 일어나고 그런다니까 아니 진짜 그럼 무슨 일 하세요? 혹시 직업은? 공무원이에요 치과 회사 개그맨 아니 그렇게 일어나면 매일 다른 남자랑 하실 수 있으시다고요 에이,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아 있다니까, 여기 있어요 지금, 우리 내 친구 저 화장실 좀, 화장실 화장실 간다 화장실 간다 옷 좀 벗고 가 너무 괜찮아 아프겠다 우리 다 갈까? 우리 다 갈까? 아니 진짜 어제는 온몸이 팽팽해서 터질 듯 했는데 오늘은 눈이 잘 보이지도 않는다 마음이 간다 해도 단 하루뿐 매일매일 다른 얼굴로 살아간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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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